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3월 5일 금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식이 지금 폭락세를 이어갔어요. 그 폭풍의 중심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채를 팔고 나중에 그 국채에 사간 사람한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만기일에 돌려줘야 되는 돈의 이자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이자의 반영은 그때 10년 후에 그 물가의 상승 비율로 해서 돈의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이자율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채의 수익률, 이자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많이 풀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연준이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고요.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었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를 상당히 폭등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국채는 그때는 그렇게 이자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제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락다운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아줬죠. 그런데 2021년 들어오고 백신이 계속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정상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경기 부양책 한 2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더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물가의 상승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웰 루이장은 물가 상승 걱정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넷 엘렌을 더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넷 엘렌의 미국 국채의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것은 지금 미국도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국채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려면 돈을 투자를 또 막 돈을 뿌려야 되고 또 연준도 지금 경기 부양안으로 돈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시중에 뿌려지게 되면 분명히 물가는 올라가는데 제롬 파월은 물가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네엘렌은 계속 국채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국채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 연준이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또 사들이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발표에서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얘기가 쏙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계속 국채의 이자율은 올라갔고 수익률은 올라갔고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년, 30년 국채의 이자율이 1.54%, 1.5%를 지금 뚫었고요. 2%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3월에 폭락을 한 이후에 급반등을 했어요. 완전히 V자로 이렇게 급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급반등이 사실 우리도 이제 약간 거품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선을 이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품이 이제 어느 정도 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빨리 갑자기 이렇게 꺼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의 제모부의 제넷 옐렌이죠. 제넷 옐렌하고 연준의 제롬 파웰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거품을 좀 걷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천천히 빠지거나 한 2022년 정도 2021년 말 정도에 빠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빗나간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장투로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주식시장에 들어왔고요. 연 한 5% 정도 수익률이면 좋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년도에는 한 25%의 수익률을 냈었고요. 2021년도 1월달, 2월달 초까지 엄청나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자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부자 되기 되게 쉽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 평균의 수익률 5% 정도 내는 것을 바라면서 장투로 계속 묻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장에서 제가 사고 싶었던 못 샀던 주식들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주식들 그리고 조금 사서 좀 추가 매수를 생각했던 주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또 추매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걱정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투로 묶고 간다고 하셔도 이렇게 갑자기 수익이 쭉 빠질지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갑작스런 변동성이 큰 장이 2021년도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여러분들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투로 들어오신 분들, 장투로 여태까지 계속 하신 분들의 어떤 경험들, 생각들 나누기를 지금 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